전세사기 피해지원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88명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.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는 어제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47건 중 68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74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 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6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.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 944명으로 늘었습니다. ikhail 대상은 피해자 8개월 9월 신선 strip 어차 SB